아 참 우리 남성들 정말 너무 허리를 잡아주세요 지효씨 좀 챙겨요 오 미니기야 미니기야 날씨가 나 끝내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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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준 이거 뭐야 이거 지효가 너를 안 돼 안 돼 안 돼 지효야 니가 직접 얘기해라 지효가 직접 얘기할게 종국 오빠 해요 지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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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 얼마나 잘 알아 지효야 종국아 한번 슬쩍 봐봐 하시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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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필요하지 않 야 야 야 야 너 어떻게.. 잠깐만 너 다리 잡더만 야 야 지효야 저 진짜 딱 deeper만 봐주세요 어떡해 어떻게 봐줘 진짜 눈 감고 열면 세워줘 진짜 미치게 해 하니까 진짜 가끔 더 박수 빨리 때려 빨리 때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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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봐 알았어 알았어 빨리 때려 빨리 때려 빨리 때려 빨리 오빠 저 딥팬 알았으면 알려주셨어야지 자기 혼자만 하고 왜 이렇게 나 되게 이랬지 내가 알바 교수는 하려고 하다가 너 준거야 집안하지 마요 오빠 왜 나를 잘하라고 야! 알바 교수는 하라고 했잖아 어쨌든 그래 미션티 기다려 미션티 기다려 아니 뭐 여자친구를 만난 적은 있지만 연예인 연예인 있어요? 연예인 만난 적 있어? 연예인 있어요? 연예인! 대답하지 다시 남자 멤버를 한 명 뽑을 기회를 주실게요 김종국이요 김종국이요 기회를 주니까 대답하지 아니 아니 주희야 대신 안 돼 아 주희야 옆에 제가 자꾸 중국이여 따라오더래요 뭘 날 따라해 나 너무 못 따라한 거야 주희야 주희야 너무 이었어 주희야 왜 이렇게 있던 거야 기발했다 기발했어 야 이거 하지마 너 야 여' OP 야 가도 빨리 오 하나 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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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희야 야 잘 맞았나 모르겠다 지효가 너무 잘했다. 이쁜 지효 어디니? 이쁜 지효 어디니? 이쁜 지효 어디니?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? 이쁜 지효 어디니? 나는 오늘 다른 멤버 다 필요 없고 난 너만 있으면 돼. 청담동 오시면 전화 주세요. 아 그래? 빨리 내가 보고 싶다 야. 저도 보고 싶어요. 원래 청담동으로 조심히 오세요. 그래 그래. 네. 진짜 48kg이야. 야. 원래 프로필 46kg라고 그랬어? 46kg는 작죠? 잘했죠. 야 너 잘하더라. 바로 바로 들어오자 얘. 너머지 뭐하는 거야? 귀여울러. 왜 이렇게 귀여울러? 귀여울러. 나는 그리고. 나는 그리고. 터치 있어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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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직장내에서 뭐하는 겁니까? 어? 어? 야. 야. 우리 거. 우리 거. 야. 우리 거. 우리 거. 야. 야. 너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그쵸? 맞죠? 아니 왜요? 저 아니잖아 주효야! 왜? 왜? 주효야 왜? 아 주효야 내 가슴을! 아 설마 주효야! 주효야 너 왜? 야 너 정말! 참 신고한다! 뭐야? 알아봐 남자들아 지효야 내가 줄게요 맞아요 우리 좋아요 지효! 지효 왜 이래? 야 왜 이래? 그래? 오늘 패션 지효야 너무 많이 왔다 김수님의 피를 본 예예예예 왜 했어 재밌다 지효야 너는 최고야 지효 약간 잘하는 척하고 다르잖아 나 일부러 밥상 같지 않아? 예예예 그래도 지효가 또 그래도 지효 맞지 밥상 딱 이제 들어온 것 같아 예 김성국 야 김성국 야 안녕 야 주효야 너 아침에 너무 피곤할까봐 내가 아메리카노 사왔어 진짜? 완전! 나 이거 가슴에 품고 있었어 정말 가슴에 품고 있었어 내가 아까 샀다니까 가슴에 품고 있었어 계속 진짜? 그래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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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야 너무 추워 내 동생? 응 나 너무 추워 나 너무 추워 아 나 기쁘다 아! 지효야 아! 지효야 아! 지효야 아! 젠씨한테 이러려니까 아! 지효야 아! 젠씨한테 이러려니까 내 동생 내 동생 내 동생 내 동생 우리 오빠 내 동생 내 동생 우리 오빠 오늘 잘해보자 우리 하하하하 캠핑장 가서 캠핑장 가서 김파이어로 아! 아! 에스 가져야지 캠핑장 가서 아!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! 아! 뭐 어떤 거 어? 티스트킹 진짜 봐야 지금 어느 분인데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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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아! 아!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야 진짜 일부러 그랬지 너 일부러 그랬지 야! 아! 아! 너 오늘 저기 성냥이니 성냥? 아! 그리고 저 아까 저 아! 내가 이제 등반 뛰면 성을 날게 진짜로 약속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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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너 진짜 이거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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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혜야 야 지혜야 야! 야 지혜야 어? 야 너도 내가 너 안 뜬다고 약속했잖아 뭐라고? 말 시키지 마 야 너 처음 바꾼다고 그랬잖아 내가 얘 안 떴어요 내가 안 떴어요 야 송정구 야 유정구 가 야 야 와 둥글게 둥글게 오빠 뭐 이상하지 않아? 야 이미 지금 오늘 아 나는 왜 떼요 아 나는 못 떼 저거 제일 깔끔한 거예요 지금 야 진짜 제일 깔끔하다 야 아침에 아니야 아니야 더 닦아줘야지 지혜야 조국이 형은 그렇게 닦아도 안 되냐 빡빡 닦아야 돼 오늘 조국이 자 됐어 됐어 너 소녀시대표는 봤어? 봤어 보지 마 야 본회가 저렇게 옷을 입고 왔겠냐 오늘 야 너나 잘 입어라 너나 잘 입어라 저야 저야 오시지요 형님 오시지요 형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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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연기 판토마이 이런 연기자 아니에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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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ühw 아 아 아 아니 아 아 쏘 Drug 그러니깐 号 이 팔자야 이거. 정답. 나 완전히 치졌났어 오빠. 너 눈 밑에 뻐겁게 웃으러 간다니? 어. 농족해 농족해. 홍원은 송주야. 야 대박이 죽여줘. 잘 생각해. 나 왜? 정신 났어 왜 그래. 야 하라가 썼다니까. 야 하라가 썼어 나 안 쓴거야. 너 방송 봐라. 나한테 진짜 미안해 할걸. 너 방송 봐 진짜 나한테 얼마나 미안해 할지. 하라가 하면서 이렇게 썼다니까. 봐봐 방향 니가 뜯어 방향 봐. 안 보이잖아. 안 보이잖아 내가 노릇더라 지금. 안 돼. 이 안에 뭐 있죠 형. 진짜 없어. 진짜 없어 진짜 없어. 광수가 스타트랙처럼. 야 야 야 야 너 진짜 야. 너 진짜 야. 맘지 말아 맘지 말아 맘지 말아. 이렇게 뭐. 어 익숙한데. 어 어 어. 야 야 야.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.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.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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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야 야. 자 다른 분들 조용하시고 지효 씨만. 조용하시고 종재 씨. 오. 사. 낙동강 하지마. 낙동강. 다 cheated. 자기가 맞추려고 지효를. 야 니가 낙둬서 오리아닌다 지효. 야 니가 낙둬서 오리아닌다 지효. 청바지는. 야 니가 낙둬서 오리아닌다 지효. 은근한 섹시형. 김종국씨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그걸 왜 물어봐. 아 그거 해. 아 소리가. 따 따 이거 아니야? 야 너 진짜 귀엽다. 아 고백하니까. 아 이거 귀엽네. 아 잘했어. 아 잘했어. 아 잘했어. 그냥 눈뚝 하자 눈뚝. 야 전수 댁도 하자. 정말 김종국이 오는 네팅 대지 마라. 진짜. 진짜 말 맞춰봐. 됐거든 너는? 됐거든요. 질문이 간단한 질문이 있었나봐요. 다 동기. 집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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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. 빨리. 빨리 찾아와. 왜 이래 오빠. 너무 깜짝이야. 왜 이래. 차라리. 두바이디에. 왜 이래. 왜. 놀래라. 왜. 두바이디에. 무섭게요. 아 놀래라 진짜. 완전 무너요. 오빠 존재만으로 무서워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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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